강화 한번만 누르고 디스코드 들어가서 미스틱 버스 준비할게요 자 니나부 한번 보고 갈게요 니나부님 제가 오늘 강화를 누릅니다 이제 우리 실내 다 됐잖아 그치? 애써 니나부 하면서 버튼을 끝남과 동시에 눌러주는거죠 역시나 니나부야 니나부 헬로우 어깨 15강 킹서커 박서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못 볼 걸 봤네요 아이고 이거 참 아 짜증나 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갈게요 이거 이제 버스 타치니까 정말 잘해야 돼요 제가 용암방 가면 되죠? 네 순삭이네요 같이 들어갈게요 네 얼방 준비됨 용암방 준비 완료 고고 저희 3천만 남았어요 네 저 2천만 저희 한 1,500만까지 저 마무리 가능 탈블블린 스킬 돌았어요? 네 죽여요? 2커블린 아 나 죽였는데? 저희 무력 아니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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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니 이거 제트키가 멈춰지지가 않아 아유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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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죄송 죄송 아유 이거 참 딜뽕에 취해갖고 미쳐버리겠네 야 네 주위가 들어오네요 짜증나 아유 아유 왜 이렇게 파워를 주체할 수가 없지? 15강 성공해서 그런가? 아유 아유 짜증나 아유 그러네요 아유 그러네요 15강 성공했더니 딜 계산이 착오가 있었네 내 아 내가 이만큼 강했구나라는 걸 방금 알았어요 아유 죄송 죄송 제가 벌로 이제 앞으로 런할게요 무력화 한 번 내지 두 번 보고 잡을 수 있구나 고고 고고 공수병 보 아이고 뭐야 벌로야? 공수병 자신 없으셔가지고 아니 아니 일어났어요 피합니다 피합니다 너무 세갖고 죽었나? 레더 3초 소글림 아바타 멋지시네요 아이 사돈 난발하십니다 역시 우리 멋져 슈샤이언 네트에요? 7팀 했었던거 같아요 7팀 8팀 축하드립니다 잘 못뚫었어요 방금 잘 못뚫었어요 소글림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차로는 저기에 끼세요 2천만 무력화 차로님 가능이시다 오케이 들어가죠 잡을게요 오케이 잡았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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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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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900만인데 아잇 인사상태 오케이 됐다 아이 점프했어 됐어 아잇 아잇 400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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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죽였어 아잇 안됐어? 됐어? 아잇 어근가 패치찜 잘못된가 아 약간 좀 식을땀마나요 어떡하지 오 와 진짜 충언허요 충언허요 충언허 죄송해요 아 뭐해 이거 아유가 참 이거 아유가 참 이거 아유 각 선택약 먹었어요 자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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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구요 알아서 세이 어? 어어? 아이킹나퍼 일세일아 내가 안개에 바닥을 밟아도 게지가 안차는 버그가 있어요 지금 바로 문에 들어갑니다 자 미스틱 삼수 끄다구 자 레더 들어갑니다 중이요 자 기존인데 어떻게 숨을 둬봐요 아니야 아니야 잘못 들었어요 아 괜히 다가 빠졌나봐 아니야 아니야 4대 칼까봐 아 오케이 전혀 침착하고요 지금 15강을 붙였는데 왜 저송이구요 죄송하네 숙련불량 먹었구요 나이스 2대카? 2대카를 할 수 있구나 에? 2대카요? 3대카? 3대카 3대카? 아이고 인데기 利 Bitcoin 디에잇 α 강아 붙어도 안네네 이거 공 sights 19강 어깨속고 했는데 aller boot 빚 빚 빚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필름이 안쓴다 산소가기 산소요? 아 어 계속 더 말 안할 와 이건 진짜 목을 껸나 보더라 나이스 아유 좋아졌습니다 30분도 안 걸리네 뭐 이제 갑자기 이제 버스 파티에서 딜러 칸불이 빠지셔가지고 오늘 제가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됐는데 다음주부터는 제가 예전에 원래 이번주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이번주부터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음주부터는 공지한대로 이제 공팟 모집해가지고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뉴비 우선 해가지고 그렇게 파티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버스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으니까 다음주에 만나요